윤석열 대통령이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을 신임 국가안보실장에 임명할 걸로 보입니다.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오후 외교안보라인 인사 발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. 안보실장의 외교부 북미 국장과 청와대 외교비서관, 주 러시아 대사 등을 지낸 장 차관이 임명될 전망입니다. 장 차관은 미국과 북핵, 러시아 등 주요 외교 업무에 모두 해박한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지난 4월 예교부 1차관으로 기용됐습니다.